069-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UID입니다. UID은 동사는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과 전자부품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가 주요 사업 목적임 주력 사업은 일라인 스퍼터링을 이용하여 터치 패널용 ITO 등 LCD에 사용되는 ITO 코팅 제품이며 PDP 필터용 강화 유리도 생산 중임 연구개발 활동으로 17명이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스퍼터링용 세령 패널 고정장치, 스퍼터링용 세령 패널 고정장치 등을 개발함. 기업 개요 대시 ITO 코팅 유리 제품 임가공과 DM 사업, 건축용 내장제, 5개 광고판, 사무용 비품 글래스 라미네이션을 영위하는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업체인 대시 ITO 코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거래처이고 DM 부문은 글래스 라미네이션 제품 등을 생산 대시 5창 2 공장에서는 글래스 라미네이션 등 DM 사업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청주 공장에서는 ITO 코팅 임가공을 전문으로 수행함 재무 대시 DM 사업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주요 고객 사양 IoT 코팅 및 LCD 식각의 공급도 감소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외형 축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이자 비용 감소 등 금융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국내 건설 투자 증가에 따라 글래스 라미네이션의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나 전방 LCD 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UID의 시가 총액은 26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UID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30위입니다. UID의 상장 주식 수는 1419만 1090 한 주입니다. UID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UID의 퍼은 4.7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2.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1.22배 15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4억원, 마이너스 28억원, 6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8억원, 마이너스 87억원, 51억원입니다. UID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4번지 79%이고 유보율은 176.2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ID의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8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86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8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UID의 종가는 1886원이며 주가가 UID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ID의 종가는 1886원이며 주가가 UID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UID은 거래량 32,32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9,660조조, 한국증권에서 7,400조, 키움증권에서 6,100조조, 미래예세증권에서 3,932조, 대신해서 1,15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25조, NH투자증권에서 6,908조, 미래예세증권에서 6,400조조, 삼성에서 2,408조, 이베스트에서 1,700신 내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6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4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UID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유가 strength